안녕, 일로 오세요. 어, 찾니? 예, 예, 이제 아수를 때렸어. 아수를 때렸다고? 나 봐서 아수를 때리자. 알겠어요, 이따 봐요. 알겠어요, 이따 봐요. 엠, 레고! 이 언니 진심이에요. 취한 거 같더라구요. 부르면 또 바로바로 와요, 또. 안 입어가지고. 공중공 좀 얻으라고 봐. 진격의 거인처럼 있잖아. 한남대교로 이렇게 건너더라구요. 근데 봤어요. 아니, 그리고 킹카나시안 하면 또 이렇게 립스틱이거든요. 저는 오버립으로 한 번 바르거든요. 근데 난 입이 너무 차별하네. 입술을. 바카나시안 같아요? 진짜로? 앞머리 없어야 되는 건데. 그래서 이런 느낌처럼. 근데 느낌이 있어요.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자, 갑니다. 예. 아무래도 있어, 아무래도 있어. 아, 너무 섹시해서 깜짝 놀랐어요.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, 나네 얼굴 보고. 잠깐만요. 어구, 왜이래 어구. 아니, 근데 나 왜 진짜. 아니, 근데. 약간 너무 보이시하게 한 것 같은데. 보이시게 아니라 보이다, 보이다. 잠깐만요. 허사회원님. 내가 뭐라고 그랬어? 서로 어시켜지지 말자고 그랬죠. 아니, 아니. 그 분이 장도석이 좀 믿는 거야. 장도석이라니. 장도석이라니. 아니, 이제 부채고석이다. 에이, 뭘. 뭐라고요?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? 팥 먹었어요? 팥 좀 먹었냐고요. 아니, 아랫입술이 여기까지 왔어. 입술 좀 줄여야 될 것 같아. 진짜로 입술이 간이 너무 안 좋아 보이더라고. 입술이 지금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어. 지금 거짓말 안 치고 나이가 30살은 많아 보이네. 나이 너무 많아 보이지. 우리 엄마만 많아 보이네. 옷이랑 같이 또 달라요. 저 화장실 간판 떼야 될 것 같거든요? 아! 저 다시 회수님한테까지. 언니는 느낌이 있어요. 괜찮아. 일단 옷까지 입어볼게요. 어색하네요, 서로 진짜. 자, 언니. 일단은. 근데 옷장 궁금해서. 와, 역시 내 스타일 많더라고. 아니, 내 스타일이 진짜 많더라고. 옷이 화려한 게 많아. 화려한 것들도 잘 어울리시고. 맞아, 나래가 좋아할 스타일이겠다. 이거 얼마나 깊은 브이넥인 거야? 배꼽까지 내려오는 거예요? 이게 이제 이렇게 잡아서 입는데. 어디 잡아요? 그러니까 좀 가슴 딱 안 보이게끔. 근데 여미는 거지, 이렇게. 아, 여밀 거면 왜 입어? 여미하라, 좀 여미하라. 여미하라, 좀 여미하라. 좀 여미하라.